이번 패치노트를 보는데 광전사 너프도 이번에 껴 있더라구요 그거 보고 광전사를 너프?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 근데 이번 패치 보니까 광전사만 너프되는게 아니라 신발 전체적으로 너프되가지고 다른 신발도 다 모든 챔피언이 어떻게 보면 다 다운그레이드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내가 선픽이었나? 기억이 안나네 야 이게 한방이야? 와 방금 근접미니언 피 저기 한방이네 미쳤다 와 미쳤어요 데미지 아 레오나한테 죽을걸 근데 라인은 별로다 하지만 여기서 안무무이 아 근데 안무무이 필살기 마공점이 없어 아 좋은데 무무형 이거야 와 와 걷는거 봐라 아니 근데 이 데미지 때문에 진짜 킬각이 진짜 잘 잡힌다니까? 메이지 상대로 이 데미지 때문에 킬각이 진짜 잘 잡힌다니까? 이 데미지 버프 미쳤다 그냥 지림이다 그냥 이선마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 기회되면 한번 이선마 해보겠습니다 가는중이긴 한데 애매하다 이걸 몰려? 그게 안맞아? 이게 맞아? 아니 발고리 아 이게 안무리 그냥 가버려 그냥? 템도 나오는데 에이 그냥 짜증나는데 가버려야겠다 그냥 나보드가는데 공속이 왜이렇게 느리지? 공속신은 오히려 공속신도 너프가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반박자씩 느려 이렇게 ㄷㄷ 아 쟤는 너무 딸기가 좋은 조합이야 아니 줄타기를 왜 와 변신이 있었네 또 GG 어 베이가? 하필 나와도 베이가 아냐 베이가 약간 메이지가 아닌데 아니 이 한번 데미지 체감 좀 해보고 싶은데 베이가가 딸깍 챔이라 이 각이 안나와 야 이게 주작이 터져? 주작 주작이네 진짜 아니 이게 왜 맞아 비트! 베이가 당황했쥬 형 뭔데? 와 그냥 나 거들떠도 안보고 CS 3개 다 먹으시네 블라질은 어차피 피읍돼서 그런가 이러면 라인전 라인 좀 땡기죠 타 스택 맛좀 한번 볼까 와 108 들어가는데? 개쎈데? 아니 왜 미니언에 142가 막혀? 말이 안 돼 아 C 이렇게 EQ만 박으면 원래 손해인데 4스택 EQ 하니까 그냥 훨씬 이득인데 이게 맞네 아니 노 더블유라고 아 진짜 아쉽고 뭐야 저걸 맞죠 창을? 좋은데? 이 정도만 해주고 다 안고 빠질 때 들어가려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카카오톡 메렉도 생각해야 되긴 해 아 근데 제리를 못 잡았네? 도대체 왕무빈 뭐하는거야? 코르키 뭐임? 와 이 게임이 절대 아닌데 일단 확실한건 야소가 이제 메이지 상대로 라인전 체급이 진짜 확실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 버프가 체감이 진짜 확 되네요 데미지 상승했다가 중첩 피해량이 고정 25%라 원래는 1레벨때 60%니까 약간 100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이제 140 4스텝 기준 40이 증가하는거니까 말 안되는 수준으로 개쎄지긴 했어요 아 이거 미쳤네 그냥